어, 박 감독. 대표님. 어, 아니, 추운데 고생이 많지. 뭐 추운 건 고생이야, 뭐. 참을만하죠. 다름이 아니고 우리 노는 언니에서 이번에 우리 달력 찍은 거 있잖아요. 달력 찍은 거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 금액이 다 좋은 쪽으로 기부를 할 건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좀 구매를 했으면 해서 이 개수는 예상은 한 저는 한 300개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 300개? 어떤가 해서. 괜찮겠지? 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요. 연락 드릴게요. 어, 수고해. 참 깔끔하지? 판매 벌써 끝난 건데. 아유, 우선은 스타트는 300개지. 근데 제가 진짜 300개인데 나는 갈 곳이 되게 중요한 데가 있어. 우리 이 채널 대표님, 국장님 기다리세요. 갑시다. 열심히 움직여야 되니까 가야죠. 되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이거. 좋은 일 하는 건 난 그래요? 갑시다. 그렇지. 아주 좋아. 아, 진짜 영광이 좋아. 아, 진짜? 네. 10개 해, 10개 해. 10개 해, 그럼. 10개 해. 10개? 콜? 10개 해, 10개 해. 아유, 당연히 언니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력 사야죠. 알겠어. 너무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80개만 하려고 그러면. 80개, 80개? 네. 아, 대박이다. 제가 무조건 동참할게요. 또 누나가 하는 거니까 제가 또 발 뽑고 나서야죠. 오, 고마워, 고마워.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하아. 응? 짱이야. 이거까지 차구나.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대. 오늘 못 가네, 못 가. 안 떠. KT1이라고 돼 있는데? 아, 윈. 오케이. 달려 판매하러 가봅시다. 단백질은 먹었어요? 광고 찍어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인연이 좀 있어서 얼추 거의 20년 다 돼갔나? 이런 부탁은 처음 하는 거지. 달려. 몇 백 개 팔아주세요, 이런 걸 처음 하는 거라서. 원래 기부에서도 해마다 기부도 많이 하시고 원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모르고 가야 돼, 어디 갈라야 돼. 뭐야, 여기 어디야. 몰라, 뭐야, 이거 길? 아이씨. 여기서 서울 사람 아는 거 너무 튀어나잖아. 되게 그딴 모양 있어. 뭐야, 이거? 길이 너무 많아. 엄마. 노는 언니에서 달력을 파는데. 이제 10장 팔아줄게. 10개, 10개? 26명? 아싸. 나도 10개만 줘봐. 나도 선물하게. 알겠어, 언니. 고마워. 바쁘다, 바빠. 선아야, 3시에 호텔 도착하거든? 어? 알았어. 응. 근데 다들 얼마 못 팔 것 같다고 얘기해 놓고 엄청 많이 파는데, 지금. 근데 이렇게 공정을 시작하니까. 맞아, 다들 운동선수라 어쩔 수 없어요. 다 언니들, 지인들 다 큰 손이던데,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건 10개짜리. 아니. 잘못 붙였다. 이거야. 콜랄뻔 했다. 이것도 다시 붙여야 돼. 어디 오세요? 또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네. 된다. 왜요? 오늘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왜요? 왜요? 저희 차에서 내리지 말고 일단 대기할게요 차에서 내리지 말고 우리 다 모든 게 다 안 돼 그 차 즐겨봐 이 채널